데뷔 27년 차! 올 라운드 업! 규현! SM의 설친라인! 네! 보고 있는 거예요, 오빠! 떨어진 자신이 별로 없거든요. 규현이 형 본 지 17년. 숨만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틀릴 수가 없지 않을까. 틀리지 않아요? 상탄해야 됩니다. 한 번이라도 틀면 하이파리를 하고 탈퇴하겠습니다. 킬을 토할 때까지 하다 가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. 10년 동안 히든싱어 하면서 제일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. 틀렸습니다. 말 잘해. 자, 1번. 1번, 뭐야? 아! 아! 어떡해! 어떡해! 히든싱어 10년 만에 최초의 1년 아래 탈락에 소개를 받습니다. 바로 히든싱어입니다! 감사합니다.